사정이 있지 않았을까? 그 남자도 지지를 진짜 사랑한 너 진심인 거야? 갈비뼈가 진짜가 아닐까봐 걱정하는 거야? 진짜가 아니길 바라는 거야 그때 아가씨를 알았으면 내가 잡아줬었다면 처음 약혼 원하지 않았던 거 아닐까? 그래서 시골로 동아온 거야 낯선 곳에 떨어져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사랑하게 돼버린 거야 사랑해 제가 걔를 잡을까 봐요 같이 있으면 손 잡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데 그래버리면 연서가 슬퍼할 것 같았어요 불행해질 것 같았어 사랑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진 거야 남자 결심했을 거야 모든 걸 버리고 여기서 살게 이제 안 가는 거지? 또 관둔다고 까불거나 나 몰래 사라지거나 하면 죽어 알았어? 나 몰래 안 봐도 안 돼 나 없을 때 죽어버려도 안 돼 이 세상에 딱 너랑 나 딱 둘만이 떠서 생각하네 아가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디에 있든 이젠 혼자가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? 이제 어디로도 도망 안 가 아가씨 춤의 관객이 필요하면 내가 봐줄게 내가 몰라 우리 일이라면 머리카락 하는 게 나한테서 더 이상 애기가 뭔데 너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그럼 빨리 말을 해야지 하려고 했을 거야 근데 하루만 또 하루만 다 고백하면 여자가 떠나 버릴까 봐 못 믿은 거야 남자는 남자는 자기 사랑을 믿으면서 시절의 사랑을 믿지 않았던 거야 그보다 다른 목보다 중요해 남자는 둘 다